경기도 고향에 위치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포함해서 대피한 사람들 반 350명이 넘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카만 연기가 건물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뛰어나옵니다. 건물 상층부에 있던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소방 헬기도 구조에 동원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고양시의 지상 8층, 지하 3층짜리 산부인과 전문병원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병원에 있던 357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신생아 52명과 산모 69명을 포함한 17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화재로 인해 급히 대피한 산모와 신생아 등 수십여 명이 인근 은행에서 구급 이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산 직전 상태에서 전신 마취를 했던 산모도 긴급 이송돼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 없이 27분 만에 불이 꺼졌지만 대피가 쉽지 않은 산모와 신생아들이 있던 병원에서 불이 나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필루티 구조의 1층 주차장 천장 배관에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한 열선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